여기 시간의 조끼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죠 거리에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로렌은 맥원과 남편을 기다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데 남편인 프랭크는 술에 취해 돌아오지 못했죠 그날 밤 여기는 2층인데 장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죠 화가 난 보이드는 프랭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린 어젯밤에 벌어진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네 그들은 어젯밤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 여행을 떠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줄리는 이든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이든은 잔인하게 끝나버린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가 달래줍니다 앞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대화가 조금 어색하죠 그때 커다란 나무가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짐은 차에서 내려 지나갈 방법을 찾아보지만 사람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어 샛길로 가는 수밖에 없었죠 먼 훗날 그들은 이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상할 겁니다 그날 그 나무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한참 후 그리고 짐은 낯선 마을에 도착합니다 짐이 바라본 마을은 잠옥했습니다 그때 짐의 차량에 지나가고 포이드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짐은 길을 묶고 발걸음을 옮기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마을 입구입니다 이상합니다 짐은 분명 직진만 했고 커브길도 없었죠 타비사는 답답한 마음이 한마디 하고 짐은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가족이 무사한지 확인하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다른 차량에서 약이 취한 남성이 보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켄니가 남성을 부축하고 보이되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의사인 크리스틴은 사고 소식을 듣고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합니다.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낯선 가족이 두 번이나 마을을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이드는 안으로 진입하고 가족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때 신부가 사람들을 모아 사고 현장에 가려 합니다. 그리고 엘리스라는 남성을 만나지만 그는 보이드가 있단 말에 고민합니다.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차량 안쪽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단 줄리아 타비사를 밖으로 꺼내고 이든의 다리를 살피는데 최소 1시간은 필요해 보이죠 보이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일단 무사한 사람들을 서둘러 마을로 보내고 자신과 크리스티가 차 안에서 이든을 지루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노릴 게 분명한데 이 부적이 집이 아닌 차량에서도 보호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이드는 숲에 들짐승이 많다며 멀쩡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지만 짐은 아들 곁에 있겠다며 자랑에 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문을 막아버리죠 한편 병원에 도착한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세라가 그를 간호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그들이 다가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짐은 대답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이디가 그를 바라봐서죠 한편 마을로 향한 사람들은 집에 도착할 시간이 부족해 언덕에 있는 콜로니 하우스로 향합니다 앨리스의 연인 파티마가 문을 열어주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있을지 모른다며 막아섭니다 그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다나는 새롭게 도착한 사람들을 격리시키죠 한편 이든은 다리에서 나무를 빼냈고 몸 상태도 안정이 됩니다 다비사는 줄리아 떨어집니다 이때 다나가 그녀를 찾아오죠 그리고 다나는 모든 걸 하나씩 말해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각각 다른 주에 살고 있었고 모두 길을 가다 그 나무를 만난 뒤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마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가족과 개인 집에서 지내는 주거지역과 히피처럼 공통적인 생활을 하는 콜로니 하우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 한 가지 있습니다 다나가 마을에 처음 왔을 때 그녀의 동생은 그들에게 붙잡히고 다나는 도망쳤죠 그때 밤새도록 여동생의 비명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줄리에게 이상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는 빅터라는 남성인데 현재 마을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었죠 그때 바티마입니다 그녀는 빅터를 방으로 돌려보내고 동생같은 줄리를 풀어주며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죠 물론 그녀의 행동이 규칙에 어긋나긴 합니다 하지만 콜로니에서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그녀를 남을 할 사람은 없었죠 그들의 유혹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편 병원엔 치매에 걸린 케니의 아버지와 간호사 그리고 세라가 있습니다 네 꿈입니다 이제 아침이죠 그들은 무사히 밤을 보냈고 부적이 집이 아닌 밀폐된 장소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라는 집에 돌아와 끔찍했던 저녁의 기억을 동생에게 말합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케니의 아버지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죠 마을에 돌아옵니다 보이드는 비록 어젠 조금의 희생자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건 거대한 고목나무의 작은 부스러기뿐인걸 이땐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제이디가 깨어납니다 제이디는 이 모든 걸 몰래카메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지하창고를 발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섭니다 이상합니다 짐은 자신이 지낼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거지역으로 갈지 콜로니에나마 공동생활을 할지 결정하는 거죠 우선 주거지역으로 가 집을 살펴보는데 그들이 지낼 곳은 얼마 전 로렌과 메건이 살해된 바로 그 집이었죠 이때 콜로니 사람들이 이든의 목발을 만들어주고 자유롭고 즐겁게 지내는 이들의 모습이 사춘기 소녀의 눈엔 그저 이상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이든은 목발을 짚고 주변을 살피는데 그는 콜로니에서 숲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빅터는 어릴 때부터 꿈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죠 이때 이디는 자신이 본 소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빅터의 관심을 한 번에 사로잡았죠 이때 줄리가 부릅니다 보이드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을에 도착한 뒤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안관 배지를 달았고 그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거나 방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족없이 상자에 가두는 형벌을 만듭니다 어젯밤 프랭크가 가족을 등한시하다 그의 가족이 살해당했고 그는 마을의 규칙에 따라 오늘 밤 형벌을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지 아니면 공포심을 안겨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과 탑이 사는 주거지역을 고르고 당연히 이든도 부모님을 따라 주거지역을 선택합니다 안됩니다 줄리를 말려보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몰 시각이 다가와 오늘은 여기서 헤어집니다 이때 켄니는 사태 파악을 못한 제이디에게 토비의 시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이 아닌 걸 느끼죠 일몰이 코앞입니다 보이드는 프랭크를 틀에 가둡니다 부족이 없는 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 분명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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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수는 여기처럼 제이디아 여기다 우유투연대 이런이 그게 여기에els 오늘도 항상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의 멤버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re's to Julie. To Julie! 다음 날. 짐과 타비사는 밤새 프랭크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날을 샜습니다. 이제 그들의 밤은 평소와 상상도 못할 지옥이 펼쳐지겠죠. 주거지역은 모든 식재료와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아 사는 일들이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 필요한 걸 공유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히피 생활을 하는 콜로니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의 공유는 내일을 위한 헌신이고 콜로니는 오직 오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이곳에서 서빙을 하고 켄이의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짐은 며칠간 많은 일을 겪으며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과 다르게 이 지옥을 쉽게 이해하고 있었죠. 네 짐에겐 세상을 떠난 토마스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타비사는 줄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뭉쳐야 한다 말하자 줄리는 실소를 터뜨리죠. 그들이 떠난 여행은 짐과 타비사의 이별 여행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사고로 죽으며 타비사는 짐을 바라볼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잠시 떨어져 시간을 갖고자 마지막 여행을 떠난 거죠. 하지만 줄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족을 떠나려던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자 당연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편 빅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덴이 말한 소년이 맞는지 물어보죠. 그때 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 그를 쫓아내죠. 보이디는 프랭크의 죽음 이후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지도자인 그가 풀이 죽어있는 게 걱정됐죠. 그는 보이디가 마을의 질서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타비사는 줄리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 말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빅터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덴이 본 소년을 찾아야 한다며 함께 숲으로 향합니다. 이때 짐은 이덴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그의 목발을 보고 숲으로 향한 걸 알게 됩니다. 빅터는 마법의 나무에 도착합니다. 그는 돌의 표시의 구멍에 집어넣는데 잠시 뒤 하늘에서 이 돌이 떨어졌죠. 그때 짐이 숲에 도착하지만 틸깨에 둘러싸입니다. 빅터입니다. 이덴은 엄마에게 돌아가고 짐은 빅터를 노려보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살펴보는데 이덴이 목격한 소년은 빅터가 어릴 때 봤던 소년이었죠. 짐은 보이디를 찾아가 빅터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기에 저녁을 함께 하는데 그때 세라가 이상합니다. 이덴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심심했던 이덴은 그녀를 알아서 도와주죠. 이때 네이덴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라가 상태가 이상한 걸 말하죠. 세라는 이덴에게 농장을 소개해줍니다. 하지만 아들이 걱정된 타비사가 따라오고 세라는 괴물에게 숨을 긴급 벙커가 헛간에 있다며 그녀를 안으로 유인합니다. 메스를 쥡니다. 네이덴입니다. 그때 네이덴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신부가 도착하죠. 잠시 뒤 사람들이 농장에 도착하고 타비사는 이덴이 무사한 걸 확인합니다. 세라는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해가 질 테니 그녀는 숲에서 괴물에게 살해당하겠죠. 한편 제이덴은 이 괴상한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물론 무전을 해보긴 했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마을 사람 중 아무도 이 괴상한 현상에 의문을 품지 않는 거죠. 그는 밖에서 양자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설이 가득한 마을에 머물고 싶지 않았죠. 짐은 밖에서 놀이기구 정비사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장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높은 곳에 손쉽게 올라갔죠. 잠깐 마을엔 분명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의 피복을 벗겨보니 안에 도체가 없었죠. 그때 제이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전기와 잡동사니를 가져와 무작정 동행을 부탁합니다. 그는 전파가 닿지 않아 무전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만 설치할 수 있다면 이곳이 어디든 분명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설치해보지만 여전히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이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이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문장을 그려보는데 놀랍게도 케니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아봅니다. 식당엔 필요없는 물건이나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서 어떤 공책을 보여주죠. 짐이 돌아옵니다. 그때 타비사는 이 말도 안되는 전선이 어디서 왔는지 주저가고 있었죠. 땅 밑으로 쭉 뻗은 전선. 하지만 그녀는 이 호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세라입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죠. 신부는 세라가 숨기는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목소리가 집으로 가는 법을 알고 있고 그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정신 이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때 그리고 세라가 그린 것은 신부도 오래전에 잊어버린 물건이었죠. 콜로니 하우스는 모든 사람이 한데 모여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 삶에서도 반드시 외면되는 사람이 있고 그는 남들보다 몇 번의 심각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보이드를 찾아갑니다. 보이드를 찾아갑니다. 보이드를 찾아갑니다. 보이드를 찾아갑니다. 보이드를 찾아갑니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드는 부적이 집이 아니어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숲에 들어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에 답이 있다면 그 답은 분명 숲속이 있겠죠. 신부는 마을에 오기 전 학대를 향한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아이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이 조코바는 그 소년의 것이었죠. 소식을 들은 신부는 소년의 죽음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소년의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모두가 봤던 그 나무를 만납니다. 신부는 세라의 모든 걸 말합니다. 그는 이 난리통에 보이디가 모험을 결심한 건 분명 하늘의 뜻이고 절대 혼자서는 성공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을사람 중 그 누구도 자살과 다름없는 모험을 떠날 사람이 없었죠. 그날 밤 콜로니아우스는 파티마가 1년을 생존한 걸 축하하며 파티를 열고 여성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 남성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약정과 욕망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악살이 시작됩니다. 이때 빅터는 곁에 있던 줄리를 피신시킵니다. 이때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을이 아닌 숲으로 향하죠. 이때 소년을 발견합니다. 마을이 아닌 숲으로 향하죠. 빅터는 빅터는 마법의 나무에 도착합니다. 피신시킵니다. 빅터는 밖으로 나갑니다. 보이제는 아들의 핵망을 웃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없이 들이닥쳤고 신부가 다쳤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곳엔 그들이 바라던 기적도 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 전, 보이드는 은퇴를 기념하며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30년이 넘게 군대에서 작전 설계를 했고 아내 역시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복무를 했죠.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라 무작정 보이드를 비신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적이 없는 그들은 지하창고에 숨어 아침에 오길 이빨을 꽉 깨물고 버티고 또 버팁니다. 다음날 보이디가 목격한 모습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마을에서 목숨줄을 그저 붙잡고만 있습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마을이 시스템을 갖춰가기 시작하자 보이드는 다른 자원을 찾기 위해 숲으로 눈을 돌립니다. 염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닭과 여러 종류의 가축도 있었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드라마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마을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마치 누군가 그것을 가져다 놓듯 필요한 물건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이드는 수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키우는 것으로 보이는 그들은 개를 발견하고 그것을 쫓다 길을 잃었죠. 해가 떨어집니다. 부적입니다. 네 보이드는 여기서 부적을 가져온 거죠. 기쁜 마음으로 마을에 돌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괴물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는 해병대에 근무하며 여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위협이 그녀의 PTSD를 재발시켰죠. 보이드는 숲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죽어 어쩔 수 없이 세라만 데려가죠. 앨리스가 배웅합니다. 사람은 어느 동물보다 강하고 영리하지만 그 무엇보다 감정적이고 슬픔에 빠집니다. 극단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참담한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탓할 희생양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고 무너진 돌담을 튼튼히 쌓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다져진 초석에 첫 발을 울렸을 때 인간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짐은 다시 안테나를 설치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보다 더 높은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 마을엔 딱 좋은 곳이 있었죠. 콜로니하우스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고 건물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엔 협조적이지 않은 콜로니 사람들 때문에 말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습격을 받으며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니 조심히 말을 꺼냈죠. 하지만 송신탑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한편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합니다. 마을 사람 중 이곳까지 온 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디가 모르는 누군가 숲에 있다는 거죠. 그때 세레가 다시 발작을 시작합니다. 세레가 깨어납니다. 보이디는 그녀를 증정시키고 병 안에 있던 종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라는 자신이 들은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때 what is that? I don't know. What's happening? 타비 사이 작업이 꽤 진행됐습니다. 이젠 보이드는 빛을 보았던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세라는 목소리의 말을 따라야 한다며 당장 마을로 돌아가자 말았고 세라가 묻습니다. 그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보이드는 거미독 때문인지 상태가 금방 나빠집니다. 송신탑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운명의 시간입니다. 타비 사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하로 향하고 짐은 무전을 시작합니다. 그때 시간이 없습니다. 폭풍을 무시했다가 송신탑이 무너질 테니 서둘러 무전을 시작합니다. 채널을 돌려가며 무전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짐의 무전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미친듯 콜로니를 향해 다가오죠. 그때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듣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갑니다. 저녁 지민이 저희는 어디에 남아온이 네, 저녁 지민이 네, 이래요! 나도 여기 вот 이곳으로 하늘은 마법의 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